오늘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조금은 인간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fm이라고 하면 뭐랄까 도끼가 가득 찬 사람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죠.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인간이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는 그날 쓰여진 글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너무 우울해 나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고 싶어. 라는 글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fm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31살 살면서 사랑 없는 연애만 두 번 해봤고 한 달도 못 넘겨서 다 헤어졌어. 왜 나는 3년간 연애 4년간 연애 길고 긴장기 연애를 못하는 걸까. 헤어져서 울어본 적도 없고 사랑해서 가슴 아팠던 감정도 한 번도 못 느껴봤어. 나도 사랑을 해보고 싶어. 라는 fm 여성의 가슴 절절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성은 여성시대에 1634일 방문했고 게시물 9,852개를 작성하고 댓글 18,095개를 작성했죠. 거기다가 뭐 남자를 이렇게나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건 스타벅스 직원을 짝사랑하게 되었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말을 하는데 직원이 다정한 말투를 써봐야 얼마나 썼겠다고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존몬노잼 남자에게도 까일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연애를 하고 싶으면 일단 여성시대부터 끊어야 하겠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fm들의 글들을 봐보면 연말이라 유독 더 외로운 30대 여시 있어? 인연 하나하나 소중한 줄 모르고 지냈던 그때의 내가 후회된다며 과거 남자들을 크리스마스날 그리워하는 fm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수많은 fm들께서는 외롭고 공감되어서 미치겠다는 말을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98년생인데 연애가 너무 하고 싶다는 fm 여성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모솔녀들의 한탄이 쏟아지는 크리스마스가 보이시나요? 90년생인데 연애가 너무 해보고 싶어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난 비혼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난 비혼이 아니라 모토니였나 봐. 친구들 인스타에는 남편이랑 행복한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나는 혼자 깡소주나 마시고 있네. 제발 아무에게나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라는 우리 fm의 하소연. 다들 해탈했다며 모솔이라 너무 힘들다 말하는 fm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fm들은 푹 질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도끼만 가득가득 흐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의외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성시대에는 흔한 여성들의 고민들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fm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녀들도 사람입니다. 언제나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지만 내심 자신의 비혼을 깨버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fm을 하면서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참 신박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외로움에 젖은 fm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해탈하지 말고 여성시대를 끊어 제발. 여성시대 하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그녀에게 해줘도 너 한남이냐 뭔 말을 그렇게 하냐 라는 댓글만 달릴 뿐인데 그녀들은 아마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혼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혼이라는 건 결국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각인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본능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을 거부하는 사람치고 말년에 행복한 사람을 못 봤죠. 부디 fm들이 내년에는 여성시대를 끊고 나와 새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떡국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고 남자를 만나려면 여성시대를 나와야 한다.